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수많은 빈집을 찾아서 또 수천채의 빈집을 구경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이런 빈집도 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영상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풀숲안에 집이 한 채 숨어져 있습니다 정말 좀 놀랍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되고 또 그동안 제가 봐왔던 집들 중에서 이 분위기가 제일 좀 어시시한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안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다고 산속도 아닙니다 깊은 산속은 아니고 그렇다고 옆으로 앞으로 집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니구요 깊은 산속은 아니지만 드문 드문 집들이 한 채씩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숨겨진 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소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는데요 상당히 긴장됩니다 분위기가 좀 어시시시합니다 천천히 한번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인데 덕나무 넝쿨이 위쪽으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서 햇볕이 차단된 그런 곳이고 습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내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가마솥이 하나 있습니다 좀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게 가마솥이 하나 있구요 여기가 이 가마솥을 걸어두고 불을 떼서 음식을 조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탄기 같은 것을 쭉 이어 가지고 가마솥 굴뚝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내부로 완전히 들어왔는데 상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예전에 뭘 했던 것 같은데 비어둔 지는 상당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여기 조금 계단을 따라서 조금 올라오니까 이런 집이 하나 있고요 밖에서 볼 때는 이 공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항아리도 많이 놓여 있고 집이 두 채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지금 이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뒤쪽으로 돌아가 보지 못했지만 집이 상당히 큽니다 뒤쪽으로 길다란 집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앞에도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고 이 들어왔던 입구의 모습이고 지붕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둘레도 그렇고 이 숲과 등나무와 잡초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어서 외부에서 보면은 마을 안에 있는 집이지만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빈집을 찾아서 탐험하듯이 유심히 관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집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집인데요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의 사연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이 집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등나무 넝쿨이 집을 감싸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이 집의 존재 여부를 쉽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쉽사리 집으로 한번 들어와 볼 엄두를 쉽게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둘러보는 내내 긴장도 되고 분위기도 좀 으시시하고 뭔가 귀신이라도 한번 나타날 것만 같은 저도 둘러보면서 촬영하는 내내 남양특집을 찍는 그런 묘한 기분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경나무 넝쿨로 집이 파묻혀 있고 햇빛을 못 받아서 습기가 많고 또 분위기도 으시시한 이런 집도 사람이 살게 되고 또 나무도 잘 정리를 하고 햇볕도 쐬지고 또 좋은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면은 당장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집도 좋은 기운이 도는 그런 집으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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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